하이, 헬로, 아파카 바! 자, 오늘 노래는 뭐죠? 그 유명한 뚜루뚜루 블랙핑크? 블랙핑크를 커버한 말레이시아 가수분이 있대요. 이름이 사라수 하이리. 아 뚜루뚜루 한 거 엄청 유명한 노래지. 뚜루뚜루뚜 이거를 커버했다는 게 엄청 신기합니다. 완전 궁금해. 그래서 바로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바로 갑니다. 가자! Let's go! 아우, 기대되는데? 아우, 기대되는데? 뚜루뚜뚜루 블랙핑크! 오예, 오예! 오오! 약간 좀 리믹스를 했네. 보이스, 안 넣었는데. 이거 한글로 해? 대박인데? 우와. 한국어로? 라면 삥! 아 무대할때도 저게 다 써야되구나 그거니까 오 노래 실력 좋습니다 신나 신반네 깨쭈하게 뚜루뚜루뚜 아예 아예 오 좋아 신났는데 아예 아예 역시 아는 노래니까 어울래 오 땅거링 백월 두 번 생각해 아 근데 진짜 성량이 좋으시네 이거 혼자서 부르는 것도 엄청 힘들지 춤추면 상이 진짜 인번로 지금 4명 파트 혼자 하는거죠 뻔해 1 2 1 1 2 2 1 2 2 거의 리액션 역대급인데 너무 신난다 1 2 2 1 2 2 1 2 2 2 2 와 저런 세세한 것까지 다 그냥 하네 이게 어디 중표 같은데 뭔가 그런가 뭔가 신사이 아 아 아는 노래니까 바로 따라하게 되네 근데 진짜 대박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에일리 커버한 영상을 봤을때도 놀랬거든 우리나라 말로 노래한다는게 나는 한국으로 할지 예상 못했거든 그냥 말레이시아어나 영어로 그냥 할 줄 알았어 원래 영문판도 있거든 야 하여튼 정말 또 한 번 놀랬습니다 역대급 리액션이네 완전 춤추고 난리 났어 워낙 유명해가지고 제가 안무도 또 다 알지 또 이분이 1인 4역 오 맞아 진짜 잘했다 완전 잘했어 가창력도 괜찮고 금방 유명해질 것 같아 꼭 잘 되길 드리겠습니다 별 5개 중에 몇 개죠? 저는 한 4개? 저는 5점 5점? 네 5점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? 하하하하 저는 5점 드린 이유가 정말 노력한 분들 많이 보였고 혼자서 저 무대를 다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했고 저희가 저 무대를 보면 정말 제가 신나 현장감이 있듯이 마무리는 뚜룩뚜룩 하고 끝낼까요?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